안녕 3학년 친구들 5단원 9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04쪽을 펴세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104, 105쪽을 풀어보세요. 시작!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물건에 표시한 부분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세요. 자로 물체의 길이를 잴 때는 물체의 끝과 자의 영점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죠? 첫번째 색연필 심의 길이는 4mm였습니다. 두번째 초콜릿의 길이는 6cm 5mm였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했나요? 틀렸다면 다시 한번 측정해보세요. 다음 문제, cm를 mm로 바꿔야겠네요. 4cm는 40mm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4cm 9mm는 40mm와 9mm의 합입니다. 40 더하기 9는 49, 답은 49mm입니다. 다음 문제는, m를 km로 바꾸는 문제네요. 1km는 1000m인 것을 생각하며 풀어봅시다. 3510m를 천의 자리에서 쪼개보면, 3000m 더하기 510m가 됩니다. 3000m는 3km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3km 더하기 510m가 되므로, 답은 3km 510m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분을 초로 바꾸는 문제예요. 1분은 몇 초일까요? 네, 60초입니다. 따라서, 1분, 15초는 60초와 15초의 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60 더하기 15는 75, 답은 75초입니다. 반대로, 초를 분으로 바꾸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150초를 쪼개보면, 60초 더하기 60초 더하기 30초가 됩니다. 60초는 1분이니까, 1분 더하기 1분 더하기 30초가 되었네요. 분끼리 더해주면, 2분 더하기 30초. 답은 2분 30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를 잘못 사용한 친구를 찾아 문장을 옳게 고쳐보세요.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는데, 80분이 걸렸어. 80분은 60분 더하기 20분이므로, 1시간 20분입니다. 영화 한 편이 1시간이 넘어가니까, 알맞은 단위를 사용한 것 같아요. 쌀 한 톨의 길이는, 약 6cm야. 친구들, 6cm는 대략 어느 정도의 길이인가요? 두 손가락으로 표시해보세요. 음, 손바닥의 너비가 대략 6cm 정도 되네요. 쌀 한 톨의 크기를 생각해보세요. 쌀이 그렇게 컸던가요? 아니죠. 쌀 한 톨의 크기를 6mm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1km를 걸어가는데, 약 30초 정도면 충분해. 1km는 몇 미터였지요? 네, 1000미터입니다. 1미터가 대략, 우리가 양팔을 벌렸을 때의 거리니까, 천명의 친구들이 손을 잡고 있으면, 1km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먼 거리를 30초 만에 갈 수는 없겠죠? 30초가 아니라, 30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85초는 1분 25초야. 85초는 60초와 25초의 합입니다. 60초는 1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1분 25초가 되는 것이죠. 친구들 중 지혜와 수일이가 단위를 잘못 사용하여 말했네요. 다르게 고쳐서 교과서에 정리하세요. 다음 문제, 지혜와 슬기 중 누가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통화한 시간을 알아봐야겠죠? 근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통화 시간은 통화를 시작한 시각과, 통화를 종료한 시각의 차를 구하면 알 수 있겠네요. 통화 종료 시각이 더 크니까, 종료 시각에서 시작 시각을 빼볼게요. 지혜가 통화한 시간은 종료 시각인 11시 44분 52초, 빼기 통화 시작 시각인 11시 40분 10초입니다. 뺄셈을 하면 통화 시간은 4분 42초입니다. 그렇다면, 슬기가 통화한 시간은 종료 시각인 1시 38분 50초, 빼기 통화 시작 시각인 1시 34분 12초입니다. 뺄셈을 하면 통화 시간은 4분 38초입니다. 지혜의 통화 시간이 더 긴 것을 보니, 지혜가 더 오래 통화했네요. 그럼 지혜는 얼마나 더 오래 통화했을까요? 지혜와 슬기의 통화 시간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뺄셈식을 쓰면 되지요? 지혜의 통화 시간인 4분 42초, 빼기. 슬기의 통화 시간인 4분 38초는 정답은 4초입니다. 지혜가 슬기보다 4초 더 통화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1분을 어림해 보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학습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대신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혼자 혹은 부모님께 약 1분씩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참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구 수학을 풀며 5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